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자탱입니다. 네, 오늘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일럿 영상이죠. 코너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5분 컷 그리고 본편 영상으로만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다르게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으나 제가 영상에서 컨텐츠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제가 착용을 한 이유도 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제 스스로는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도 그런 편한 느낌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이어폰을 이렇게 꼈습니다. 코너 이름을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댓글로 주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는 일단 이름을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 세 개 다 좀 솔직히 약간 구닥다리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와이 대저택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니까 하와이 대저택에 해가 뜨는 아침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와이 대저택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다 구닥다리긴 하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살아남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부탁드리고요.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많은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영상으로 다룬 것들도 있고 아직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셨던 질문들 중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제외를 하고요. 질문을 많이 주셨으나 아직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아서 여전히 궁금하거나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의 조 팀장님께서 질문을 픽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죠, 팀장님? 잠재의식이 주는 시그널이나 신호 그리고 힌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팀장님도 그게 어려우세요? 저도 뭔가 알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대부분 팀장님과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말씀을 아예 안 드린 건 아니고 잠재의식은 불꽃놀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불꽃놀이 보면은 정말 그 불꽃이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순간에는 정말 선명하고 명징하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꽃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깔끔하게 언제 그 자리에 그렇게 선명하고 크고 화려한 불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까만 밤하늘밖에 없죠. 저는 그거랑 정말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도 여러분이 산책을 하시거나 혹은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뇌에서 알파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을 때 조금은 이완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때 그냥 갑자기 막 떠오르거든요. 보통 사람이 여러 책의 저자들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사이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5만 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만 개 중에서 95%가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약 4만 7천 5백 개의 잠재의식이 하루에도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죠. 2천 5백 개의 의식적인 생각들 외에는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만 7천 5백 개를 우리는 그냥 잡념이라든지 잡생각 뭐 이런 걸로 생각을 치부하곤 하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5만 가지의 생각들. 하루에 5만 개인데 우리가 보통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라는 그런 관용구도 있잖아요. 하루에 4만 7천 5백 개입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47만 개의 생각일 거고요. 백일이면 470만 개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천일이면 4억 7천 개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30년이면 47억 개의 생각들이거든요. 무려 30년이란 삶을, 인생을 살면서 47억 개의 잠재의식들을 사실상 잡아두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30년간 여러분이 흘려보낸 47억 개의 생각들 중에 딱 1%만 잡아두었다고 한다면 무려 470만 개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도 아니고 한 0.1%만 잡아둔다고 하면 47만 개의 생각들을 여러분 잠재의식에서 띄워 올려보내는 그런 생각들을 잡아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잡아두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불꽃놀이가 터질 때 그 불꽃을 순간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저장된 건 클라우드에 저장되기도 하고 또 컴퓨터로 옮기신다면 하드에, 또 용량이 부족하다면 외장하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록과 저장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가속 노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보의 양이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 하루 만에 그 정보의 양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는 도파민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 또 TV도 있을 거고요. 각종 그런 영상 매체들로 인해서 예전에 정말 200년 전이었으면 우리가 산책을 하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풀벌레 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보상을 얻던 우리의 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로는 전혀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나 유튜브 영상들 원하는 영상을 찾아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양은 사실 과거의 자연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도파민의 보상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죠. 그래서 이제 도파민 과다 노출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도 당연히 많고요. 이런 부분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진짜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굉장히 절실히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을 언제든지 캡처하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는 사실 기록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장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고 노트북에 저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장하드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이 하루에도 4만 7천 5백 개씩 뛰어보내는 그런 시그널, 신호 또는 힌트에 대해서는 저장할 생각을 안 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습니다. 불꽃놀이를 캡처하듯이 그런 잠재의식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기록해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무언가 딱 떠오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메모장에 그냥 키워드들만 급한대로 기록을 해놓아도 좋고요. 아니면 샤워를 하다가도 사실 샤워할 때 스마트폰 손에 닿는 곳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도 단어 하나라도 저장을 해놓고 다시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 너무 큰 치명적인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샤워를 하다가 어떤 정말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이거는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떠올랐으면 이거는 절대 까먹을 리가 없다. 샤워하고 나서 기록해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샤워를 끝내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지?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산책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걷거나 뛰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었거든요. 또는 운전할 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럴 때마다 아 이 생각은 평소에도 내가 조금 했던 생각이고 좋은 생각인데 이 정도 생각은 있다가 내가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런 확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캡처하고 메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뛰고 있다. 뛰고 있을 때면 애플 워치로 그냥 녹음이라도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이라도 하고요. 샤워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녹음이라도 합니다. 잠깐 스마트폰을 들고 신호 대기 중이나 이럴 때 단어라도 제가 녹음을 잊지 않기 위해 보이스로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옆에 누군가 동승자가 있어서 좀 민망하다. 그러면 두 글자 세 글자 단어라도 키워드를 메모장이 사실 입력하는 거 5초 오면 할 수 있잖아요. 운전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기록을 남겨두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께 그 남겨둔 기록들이 여러분께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뭐 하루 이틀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생각이 그때라도 나겠지. 안 납니다. 네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나 그렇게 기억이 다시 잠재의식이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뛰어올려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하루에도 4만 7천 5백 개씩 뛰어올려 보내주는 그런 생각들을 물론 그 중에는 당연히 잡생각 잡념들도 섞여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캡처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저장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간다 마사놀이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간다 마사놀이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사실 일본에서는 발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오디오를 듣던 시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보면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남성분의 사례를 보면 운전을 하다가 오디오에서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메모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니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정말 작은 노트를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로 묶어 놓고 실제입니다. 묶어 놓고 있다가 펜을 항상 같이 펜하고 같이 묶어 놓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수척과 펜을 신호대기 중이나 이럴 때 꺼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에피소드도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사실 떠올랐을 때 그거를 캡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다 마사놀이의 저서만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보드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존 아사라프가 사실 가장 비전보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실 거예요. 5년 전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살고 싶은 집을 비전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아크릴 보드 같은 데다가 원하는 것들을 사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사진으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걸 비전보드라고 합니다. 근데 존 아사라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구글링을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정말 멋있는 집 사진이 있어서 그거를 출력해서 비전보드에 붙여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 다니고 이런저런 거처를 옮기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구석에 상자에 담아서 그 비전보드가 이제 구석으로 방치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이가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원하는 것들을 붙여놨던 비전보드야?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아들이 그 중에서 한 사진을 보면서 이건 뭐야? 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존 아사라프가 그 사진을 봤더니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5년 전에 그냥 인터넷 구글링으로 해서 찾아냈던 본인이 살고 싶었던 집 사진이었는데요. 그 집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이었던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사실 비전보드가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앨범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폴더명을 앨범명을 2024년에 나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제가 원하는 사진들을 이미지들을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그 앨범을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이게 비전보드보다 훨씬 좋은 게 비전보드는 보통 집 앞에 본인 방에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럼 집에 있을 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폰에 있으면 아침 저녁 뿐만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꺼내서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보드는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핀 같은 걸로 고정도 해야 되고 훨씬 번거롭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는 사실상 여러분의 비전보드를 하나가 아니라 정말 두 개,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그리고 2030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2025년에 나, 2030년에 나 라고 앨범명을 정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캡처해 놓으시고 그 앨범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바다가 멋있게 보이는 집의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집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상상해보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보신다면 불꽃놀이처럼 정말 선명하고 화려하고 명징하게 떠올랐던 그 불꽃을 단순히 그 순간만 감상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4억 개가 넘는 그 중에 0.1%만 캡처를 해도 무려 47만 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들과 잠재의식이 주는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2025년, 2030년에는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현실화되고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나라고 했는데 2020년에 심지어 1년 빨리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저 역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주는 시그널, 힌트들을 캡처해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십시오.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캡처해 놓고 저장해 놓은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손안에 비전보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그 안에 투영시켜서 언제든지 생각해 보시고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니까 100% 여러분 마음이에요. 현실에서는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 못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고 그런데 상상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에는 돈도 들지 않고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파일럿 영상에 대해서 오늘의 파일럿 영상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아마 아침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텐데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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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